쭈라티 파이팅 진영 뺨치는 멱빵을 보여드릴게요 진영은 안돼요 왜냐면 먹으면서도 먹으면서도 계속해서 남발 당신 너와 사랑해 갈까요? 싫어요 신인한테가 생각하는 구만 그때 왜 그랬을까? 그때 왜 그랬을까? 저도 밥만 주세요 싫었어요? 안 하시지 마요 저 그런 거 싫어요 야 누군 좋아하는 줄 알아? 이리 와 이리 와 아이 니 지우 니 니 니 지우 이게 트러스가 은근히 흔하지가 않아요 이게 트러스가 진짜 약간 새벽에 새벽에 이런 거는 진짜 트러스 먹고 싶어 그리고 새벽에는 트러스 먹고 한다? 초코찜 발라노 이 말 듣고 있어요? 새벽에는 트러스 먹고 해요 그래서 새벽에 이거 공개하면 우아 나 트러스 먹고 싶어 막 이렇게 자꾸 이게 남겠지 진짜 맛있다 그래서 저녁 이거 러스 감사합니다.